그동안 광고를 집행해 보셨지만 광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구글 애널리틱스로 데이터 분석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를 토대로 KPI 성과보고서 작성하시는 마케터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고를 집행해 보셨지만 광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구글 애널리틱스로 데이터 분석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를 토대로 KPI 성과보고서 작성하시는 마케터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자삼으로 운영 중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구글, 레이버로 광고를 집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를 내야 모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 픽셀,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픽셀이나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GA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영상이지만, 아예 광고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성과를 못 내셨던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GA 데이터 값을 뉴빙의 빙챗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료 강의로 풀려다가 고민하면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전 영상, 채치 PT의 PDF 학습은 뉴빙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지식을 얻는 순간 AI 전문가가 됩니다. 를 꼭 보시고 와야 이 기능이 가능하니, 이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청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GA 데이터 값을 PDF 파일로 내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저는 트래픽 소스, 관심 분야, 인구 통계약, 전자상거래 부분의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빙챗의 답변을 받기 위해 모수가 많고 지표가 뚜렷한 작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측 상단의 내보내기를 통해 데이터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주시고, 이를 한 PDF에 통합시켜주셔야 합니다. 한 파일을 먼저 연 뒤 PDF 병합을 통해 나머지 파일들을 추가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각기 다른 세그먼트의 파일들이 하나의 파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MS Edge 브라우저를 연 뒤, 여기에 PDF 파일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MS Edge 버전이 최신 버전이어야 오류가 생기지 않고 빙챗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 꼭 참고 바랍니다. 엣지가 PDF를 인식한 뒤, 우측 상단 빙 말풍선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빙챗이 시작되며, 답변은 창작으로 설정해줍니다. 이 설정에도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가 보이세요?의 물음으로 해당 보고서를 빙챗에게 먼저 인식시켜주셔야 합니다. 빙챗의 답변이 보이시죠? 저는 원래 직접 지표나 수치를 확인해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캠페인을 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허나, 이제는 이렇게 빙챗을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업무가 되었습니다. 빙챗에게 마케터라는 역할을 부여한 뒤, 걸맞는 마케팅 전략을 물었습니다. 우선, 피상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려주네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입력한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내줍니다. 정말 이 답변을 받고,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석을 단 몇 초 안에 내놓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브랜드 타르켓은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뷔가 착용한 상품들을 통해, 여러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가져가는 전략을 써왔고, 빙챗 또한 이에 큰 이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빙챗에게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얻기 위해, BTS 뷔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블루 앤 그레이가 뷔의 손끝씨로 새겨진 향초의 예시를 들며, 이와 관련된 굿즈 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르켓의 입장에선 이를 그래픽 디자인으로 연결할 수 있기에, 아주 좋은 마케팅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전체 상품 카테고리가 아닌 타르켓에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물었습니다. 타르켓이 어떤 곳인지 분석했고, 이를 BTS 뷔와의 어떤 협업 및 프로모션으로 가져가면 좋을지를 명확히 분석해줬습니다. 또한 입점 플랫폼까지 예시를 들며 새로운 전략을 소개합니다. 실제적으로 뷔을 섭외하거나 직접적인 콜라보 진행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타르켓이 고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짜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인사이트를 내기 위해선, 최소한 1년 이상은 그 브랜드의 몸을 담고 있어야 가능하며, 마케팅이라는 걸 최소한 3년 이상은 공부를 해도 나올까 말까 한 인사이트를, 너무 쉽게 내놓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 또한 과거의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은커녕 데이터나 지표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힘들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영상들과 강의들을 보며 학습하고 스스로 그 방법을 깨우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AI가 데이터 분석부터 전략 수리까지 해주니,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음은 물론이고, 엄청난 업무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장점과 데이터 분석 사용 시, 답변 모드에 따라 어떻게 대답이 달라지는지, 이를 어떻게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활용해야 되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저만큼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얼마 없을 만큼, 빙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인사이트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창작을 선택하면 헛소리를 허용하고, 정확함을 선택하면 사실만 이야기해준다고 알고들 계실텐데, GPT-4를 탑재하고 검색 엔진에 장착된 뉴빙의 체포스는, 창작을 선택함으로 내가 보여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사거로 확장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기능입니다. 아이디어 회의나 사업계획서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기획하거나, 컨텐츠를 제작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할 땐 단순한 이야기이고 쉽게 들리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작 모드를 절대 선택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저런 답변은 거의 못 받으실 겁니다. 저는 빙챗을 하루종일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면서, 이것을 발견하고 사실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 시 정확함은 언제 필요할까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혹은 데이터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자 할 때, 정확함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함을 사용하여 초보자들이라면, 이것저것 마케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로아스라든지, ROI라는 용어가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 물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진행해야 하는지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뉴빙의 챗봇을 PDF 학습 끝판왕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바로 코파일럿 기능입니다. 답변과 동시에 다음 질문을 예측하여 몇 가지 질문을 미리 해주어, 초보 사용자로 하여금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주어, 저는 최근 한 달 동안은 뉴빙의 챗봇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PDF 파일로 생성한 뒤, AI에게 학습시킨 것은 비단 구글 애널리틱스에만 그치지 않고, 한글, 엑셀 등 분석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AI가 분석할 데이터만 존재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SQL이라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지 가능했던 부분이라, 저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PDF를 활용하여 AI 챗봇에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기획할 수 있다니, 10배의 효율이 아니라 100배의 업무 효율화를 이루실 수 있기에, 꼭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